윤지 제이콥의 해피해피 손도 흔들어 줘야지 제이콥의 해피해피 여기는 말레산 생태공원이에요 오늘 이쪽에 눈이 내려가지고 설산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집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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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위에 눈꽃이 폈는데 여기는 벌써 다 녹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산이 나무 위에 눈꽃 피면은 그냥 저희집에 있으려구요 우리집이 눈꽃은 제일 이쁜거 같아요 지금 주변에도 정말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거 같아요 그치? 폴 너네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그치? 너네도 오랜만에 나오잖아 네 너무 오랜만에 머리도 너네도 맛있어 너네도 맛있게 너네도 맛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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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